야, 우리 아기 잘 잤어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준우 이거 왜 이모가 엄마 준 건데 준우가 하면 어떡해? 이모가 이거 뺄지 말라고 했잖아. 이모가 이거 팔찌 빼지 말라고 했는데. 준우 이거 좋아? 네. 응. 이모가 잤지, 이가. 어깨 엄청 하고. 준우아가 이모. 응. 와 준우아가 이모가 가는 데 있지요? 응? 집에 있지요. 다음 주에 오라고 했다. 다음 주에. 엄마, 준우 이모 어디 갔어요? 이모 지금. 집에서 자겠지? 집에서. 집에서 꼭 자겠지? 꼭. 속에서 꼭 자겠지? 준우야, 준우야, 준우야. 응? 준우는 팔찌 너무 커. 엄마 주세요. 엄마, 엄마 하고 있을래요. 내가, 내가 해줄게요. 네? 준우가 해줄 거예요? 응. 어, 잠깐만요. 하트다. 준우 여기, 준우 코에. 하트, 하트, 엄마 코에 하트, 하트, 하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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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가 움직이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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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우, 마마 뭐 먹을 거야? 마마 먹어야지, 가지 어린이지. 뭐 먹고 싶어? 어? 어? 과일 먹을래? 일단? 응? 무슨 과일 먹을 거야? 나, 나 사과랑 고이야. 그리고, 상을 그냥. 포토? 포토? 상아 아이스크림 안돼, 배 아파. 아침에는 아이스크림 먹는 거 아니야, 배 아파. 상아 아이스크림 먹는 거 배 아파. 이제 과일 먹어. 이제 그만 찍어. 나 야채 다 먹을 거야. 야채하고 과일 다 먹을 거야? 응. 이제 그만 찍어. 안녕해. 아, 더 찍을 거야. 그만해, 이제. 더 찍을 거야. 엄마, 이제. 응? 엄마, 이제 할 거 해야지. 아이고, 볼피가. 비벼달라고. 귀엽네. 응? 응? 왜 기침해? 엄마? 기침할 때는 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기침을 해요, 우리 애기? 추워요?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워요. 말을 해요. 추워요. 말을 하라고요. 이제 그만 찍자. 안녕.